아무 흠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봐 기사 깨뜨리신 주님의 모험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보를 받으사 죽어지니 대신 흘린 주의 보여 죽어버릴세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호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입에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치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경лан의 과정 그 나라 이는 날 위하여 멈춰복지